소원에 예수를 터뜨리고 살았고요. 그냥 병행을 터뜨렸다고 그러잖아요. 신청물이 터뜨렸다고 말했죠. 가족들 재산 다 터뜨렸어요, 이거는. 엄마! 자기가 쓸림이 안 되는 거야. 무협이 다 무협이야. 다 무협이야. 하라 그래, 경찰서에서 XXX를 받아주면 돼. 나는 누구보다 경찰서를 많이 알고 있고, 어? XXX, 누가 이거? 사람이 죽었던 사도 있고. 그래서 한 번 잡으면 일 없이 나와버리니까. 어디, 어디. 여기, 여기, 여기. 이번에 또 빠져나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